간단한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? 이런게 있어요. 아니 아니까 x라고 할까요? x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런 아랫바, row-라고 얘기합니다. row-에 요렇게 해서 똑같은 화살표이고 1, 2, 3, 4라고 하는게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어떤 의미죠? 이게 실행될 수 있을까요? 실행되지가 않습니다. L가 떠요. 볼까요? L가 떴습니다. variable not in scopex라고 되어있죠.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. 그것이 첫번째 퀴즈입니다.